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박원재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제가 밝게 시작은 했는데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시장이 좀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SOS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재 위원님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등장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식불패 박원재 위원님의 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듣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가 월요일날 우리가 블랙라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해서 맞습니다. 블랙라벨에서는 오프닝, 각자 시간에는 심화학습 이런 플랜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심화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좀 너무 급변을 해서 긴급하게 좀 내용을 불가피하게 바꿨습니다. 시황을 좀 오늘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좀 반도체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이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아마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걱정들이 많으시죠. 제 주변에서도 오늘 전 계좌가, 계좌네 전 종목이 파란불을 드디어 켰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제가 올라갈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심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연말을 한번 돌려보면 작년 연말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포머였어요. 포머. 피어로 미싱 아웃. 야,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불과 우리는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나만 소외될 것 같은 아주 탐욕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뭐하다가 주식시장에 넣었어요. 그렇죠, 계좌 투고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하면서 하반기 마지막 분기를 시작을 합니다. 10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넣을 줄 알았던 시장이 견디지 못할 만큼 하락을 한다는 느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뉴스나 이런 플로우는 작년 연말에는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막 유혹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지금은 아주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해요. 큰일 났나요? 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뜨고 큰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업이에요.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해 나가면서 내 삶의 계적의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모두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드려야 될 말씀이 심리가 얼마나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거의 투자자들의 역사적 궤적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본주의가 오래 유지됐기 때문에 한 200년 유지되고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전 세계 자산시장을 리드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역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관목할 만한 펀드를 꼽으려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혼을 쓴 피터 인칠이라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한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가 있었는데 운영기간이 77년에서 91년까지 초기에는 펀딩을 안 해서 운영기간이 이제 13년 정도 되는데 실적을 보면 13년 동안 2700%의 실적을 거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27배의 실적이 나왔고요. 1억을 넣고 13년을 지냈으면 27억이 됐다는 얘기죠.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경험하고 나갔습니다. 이 펀드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 걸 시사하는데요. 우리가 시황이라는 걸 매일 봐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시황, 올라가면 올라가는 시황을 보는데 아마 주식불패 방송이나 강의를 자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시황으로 돈 번 사람 없더라. 주식 시장은 시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결국은 자본주의는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녹아 있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대표되는 종목을 팔로우업을 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내가 나눠먹는 그런 구조로 가면 주식 시장은 좀 편안해진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줬는데 첫째는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섹타 분산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 것만 지키면 어떠한 시장이 와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훈련이 안 되신 분한테는 이게 제대로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상승장일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 내지는 사실 큰 폭락도 아닙니다. 작년 3월을 돌이켜보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고요. 10% 남짓의 조정입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2, 30% 정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한 번에 모든 걸 집어넣었을 때에는 전략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략을 거꾸로 생각하면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립니다.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렸다는 건 위기죠.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위기가 와야 나한테 기회가 옵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매일 시황에 쫓아다니면서 큰일 났다고 종종 거려봐야 내 계좌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냉정해져야 되고요. 보다 아주 집중력을 발휘해서 다음에 올 상승 종목을 내 포턴에 많이 담아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시황을 말씀을 드릴 때 왜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졌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장을 볼 때는 변수가 많지만 모든 걸 다 고민하고 시장을 분석할 수는 없다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네 가지 주된 변수만 가지고 봐라 하고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금리다. 금리는 모든 자산의 출발이기 때문에 금리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을 봐라. 실적만 봐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잘 쓰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환을 봐라.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서 외국인에 따라서 환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유동성이 달라진다. 마지막에 유동성. 누가 뭐라래도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환경인지 시장에서 돈이 나가는 환경인지를 봐라. 이 네 가지를 보고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금리는 제로금리였죠. 실적은 사상 최고치의 서프라이즈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이제 좀 달라지게 있는 게 환이 약해지고 있고 유동성이 그동안에는 마음껏 레버리지를 썼는데 이게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딜 레버리지로 갑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부터 출발을 했죠. 중국에서 긴축을 한다고 헝다그룹의 의도적인 파산을 하는 게 의도적인 긴축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과잉 유동성에 펌프질을 해대면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딜 레버리징을 하는 거예요. 그 딜 레버리징을 이머진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걸 통해서 했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죠. 한 번. 이 환경 바뀌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6월달 시장의 8연량 월봉으로 8개의 양봉이 나온 후에는 대체적으로 은봉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이 바뀌는 걸 얘기했는데 가장 주된 게 실적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죽은 건 아니다. 다만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는 레버리지는 조심해야 된다. 레버리지 쓸 환경이 아니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점점 이게 더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 출발점이 이제 9월달에 FOMC 했을 때 바뀐 게 있었죠. 9월에 FOMC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연준이 이제 몇 가지 스탠스가 바뀌는 걸 나와요. 뭔 스탠스가 바뀌느냐 하면 파울 의장이 계속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일시적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적과 파울 의장이 생각하는 일시적이 조금 시차가 있었어요. 도와나께서는 이제 일시적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기간을 일시적이라고 어감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져요. 일시적. 몇, 1, 2개월 정도? 이를테면 내가 돈 하나 한 10만 원만 잠깐 쓰고 돌려줄게. 그럼 한 1, 2개월 여유 주나요? 안 되겠네요. 우리가 통상 일시적이다 그러면 좀 짧은 시간이라고 통념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파울 의장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5월, 6월 계속 번원 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막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5.5% 막 이렇게 오르고. 인플레이션 대기 나오고. PC도 막 3.6% 나오고. 그런데 연준에서 통제치는 2%예요. 그래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해서 2%가 넘지 않는 한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랬는데 아니 지금 3개월째 계속 PC, 번원 물가가 3.6%를 찍는데 아니 이 일시적이 이게 일시적이야? 그러더니 9월 달에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쩌면 이 물가가, 이 일시적 물가가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말을 바꾼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일시적이 아닌 거구나. 파울 의장이 생각한 일시적이라는 건 이년물체구나. 그걸 몰랐구나. 야 이거 근데 이건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이런 시장이 이제 이 받아들이기를 이거 좀 어감해. 그래서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국채 금리가 1.12에서 움직이다가 1.5 때 찍었다가 1.4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금리가 달라졌고 실적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워낙 작년 기조효과 대비 서프라이즈인데 내년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당초 기대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어요. 첫째,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70년대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사람은 이제 자꾸 상상을 합니다. 야 이거 본격적인 인플레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게 지금 시장에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환율은 이게 중국 따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환이 중국은 사실은 유엔안은 지키는데 우리 원화만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동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거는 왜 공급이 되느냐 하면 출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통화라는 거는 그렇게 중앙은행에 돈을 막 찍어서 뿌리는 게 아닌데 도저히 감당 못할 위기가 왔을 때는 중앙은행에서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찍어도 좋다는 게 2008년 금융위기에 새로 생긴 새로운 통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금리 일어나는 게 왜 나오느냐 하면 작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미중유의 사건이었어요. 잠깐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차트부터 금리 차트를 보면 금리는 이러한 차트를 보입니다.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익숙하겠지만 인플레 시대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인플레 시대예요. 원자재가 폭등하고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연준의 기금 금리가 20%를 찍었던 적이 80년이에요. 이때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유가 폭등하고 세상의 모든 원자재는 다 폭등한 구간이에요. 이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연준은 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아주 느리의 각인이 딱 돼 있어요. 야, 인플레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 두려운 거다. 경제를 피폐하게 한다. 그래서 80년대의 주류 경제학은 연준은 무조건 인플레 파이터가 돼야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된다. 통화를 발행한다는 건 꿈도 꾸지마. 그렇게 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점점점점 금리가 떨어집니다. 정상화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거는 이론 금리는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를 그냥 이론 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게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게 개발도상국에서 원조로 이용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개발을 통해서 올라갈 때는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대체로 개도국은 두 자릿수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지금의 베트남도 그렇고. 그런데 국민 경제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면 그 큰 덩어리를 그렇게 강하게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성장률이 떨어져요. 이 얘기는 뭡니까? 선진국을 기준으로 한 금리는 떨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오르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술 진화가 가격을 낮춥니다. 이를테면 전자제품 같은 걸 보면 전자제품은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어떠한 전자제품이든지 사는 순간 가장 고가예요. 전자제품이 사놓고 묵어놨더니 골동품이 돼서 가격이 올랐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기술 진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세상의 모든 디바이스를 다 합쳐놨죠. 만약에 이게 예전에 우리 클 때는 인켈이라고 오디오. 오디오 장치 하나가 수천만 원 했어요. 오디오 장치 하나가. 노래만 듣는다. 노래만 듣는다. 판 케이블 끼고 이런 거. 일본의 인켈. 그런데 지금 그냥 다운로드 다 받고 이렇게 다 이 디바이스 안에서 해결이 되죠. 그만큼 세상의 모든 물가를 낮추는 게 기술 진보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오기 어렵고. 두 번째는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면서 달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세계 소비의 대부분을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워낙 약세로 드니까 미국의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과 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금리는 쭉 빠집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70년대를 걱정해요. 야,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기조를 직전의 고점을 뚫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 40년. 지난 40년 동안 금리가 직전의 고점을 뚫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전의 고점이 2.44입니다. 2.5라고 보세요. 이번에 금리 인상도 2.5 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기술 진보는 진행되고 있고 달러는 기축 통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의 물가 상승은 아마 일시적인 게 맞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일시적인 게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거꾸로 돌려봅니다. 좀 빨리 갈게요.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걸로 부족하니까 돈을 쏟아붓는 양쪽 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채권까지 사줬죠, 이번에는. 이거는 비상 조치였기 때문에 정상화로 돌립니다. 정상화로 돌리는 게 이제 돈 그만 줄게. 그게 테이퍼링인데 선언을 했죠. 그다음에 테이퍼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 할 거예요. 그다음에 채권, 보유채권을 펼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그냥 스케줄 대로 갈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다만 이거 할 때마다 시장은 조금씩 노이즈를 갖습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우리는 2008년에 양쪽 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때 5월에 예고를 하고 14년 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합니다. 11월 종료예요. 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해요. 이게 주가에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게 결정적으로 충격을 줬느냐. 14년 12월이 테이퍼링을 할 때예요. 위에는 나스닥 차트고 밑에는 코스피 차트인데 우리는 한 5% 충격 먹고 미국 나스닥은 한 3% 먹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 그냥 갈 길 갑니다, 시장이. 그냥 갈 길 가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15년 12월에 해요. 이때 제법 충격을 먹어요. 미국 시장으로 한 12%, 우리가 한 15%.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이때 나스닥이 한 6천 포인트였는데 지금 15,000입니다. 시장은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와 관계없이 자본주의는 성장을 하고 기업은 성장하기 때문에 중간에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냥 갈 길 갑니다. 우리 시장도 갈 길 갑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어땠나요? 뉴스 차트를 보면 이게 2014년 테이퍼링 할 때 그냥 그때 뉴스를 따온 건데 지금 뉴스가 아니에요. 그때 뉴스예요. 테이퍼링 공포 확산 신흥국 돈줄 80% 줄고 8개국은 벼랑 끝으로 뉴스라는 건 이렇습니다. 헤드라인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큰일 났다. 너 뭐 하는 거야? 불 났는데 안 도망가고. 시황을 맞춰서 투자하기 어려워요. 주식시장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정확히 맞춰서 오르는 구간만 투자하는 투자자는 없다랬죠. 시장에 머물면서 그냥 견디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이 시황을 신경 써서 내일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이거 걱정하는 시간에 다음에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게 어떤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다음에 반드시 올라가니까 굉장히 기회예요. 그런데 다 같이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 가장 쉬운 장이 유동성 장이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뿌리기 때문에 모든 전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게 작년 장이었어요. 이제 실적장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 하면 얘기했지만 지금은 디레버리징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처럼 돈을 막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CFD도 신용 통제하죠. 증권사에 다 신용 주지 말라 하죠. 보통 신용 비율이 이런 참고 자료는 좀 갖고 계시면 편합니다. 예탁금과 신용과의 비율을 보면 이게 40이 넘어가면 과열이에요. 보통 여기서 다 맞았는데 아주 우연히도 9월 초에 이게 우리가 40%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디서 조절이 되느냐 하면 시장 폭락기 아니고 조정기에 그러면 보통 30% 수준까지는 빠집니다. 그럼 현재 신용이 한 24조 얼마 되던데 이게 20조 때까지는 좀 빠지겠구나라고 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정부의 방향도 이쪽이고 신용을 타이트할 때 그러면 지금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반대 매물이 제법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니까 조금 더 맞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종목이 신용 비율이 얼마인지 실적은 괜찮은데 신용 때문에 맞는 거라면 그냥 견뎌야 됩니다. 비중으로. 그런데 실적도 엉망이고 이슈로 올랐는데 급락한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종목 안 돼요. 실적이 되고 다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락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넋놓고 있을 시기가 아니고 어떻게 기민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플레예요. 그러면 인플레가 정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와서 전 물가, 이번 주에 고용지파하고 PMI 이런 거 다 배필가 된 데인데 생산자 물가를 굉장히 자극하죠. PPI를. 왜 그러냐면 원자재를 살라는 데 없어. 그러니까 웃돈 주고라도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사요. 그러니까 조금 청약가스뿐만 아니라 석탄뿐만 아니라 원자재라고 생긴 게 다 가격 폭등이고 거기에 물류대란 때문에 운송비 폭등이고 그러면 제조업 입장에서는 가격 전가가 안 되는 제조업은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는 종목과 산업을 셀렉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격 전가가 되는 쪽이 있어요. 그쪽은 가격 전가를 다 해요. 그러면 가격 전가가 안 되는 쪽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가격 전가를 해서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두 번째에는 수요가 그러면 받침이 드느냐를 봐야 되는데 수요는 딴딴한 걸로 나와 있어요. 수요가 절단나지. 수요가 절단나면 경기 사이클은 끝나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저축률이 10%가 넘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주머니가 넉넉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 나가도 될 만큼 지금 가계 저축률이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다음에 델타 변이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 나오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나왔죠. 실질적으로 지금 막힌 것만 있는 게 막히기만 한 게 아니라 해결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 승인받아서 나오면 아니 이제 독감이야. 치사율 떨어지고 걸리면 약 먹지 뭐. 매년 맞고요. 그렇죠? 아니요. 그거 맞을 필요도 없어. 그래요? 걸리면 약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치료제. 진짜 감기네요. 치료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호들갑을 떨지만 이 호들갑을 떨게 한 원인들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코스트 푸시는 이게 마찰적 수요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린플레이션과 또 하나는 탄광이나 이런데 이머징 국가에서 주로 이제 이런 원자재를 많이 채굴을 하는데 델타 변이가 창궐하다 보니까 근로자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점점점점 이게 확산이 되면 해결이 드는 쪽으로 가겠죠. 두 번째, 중국이 석탄 수입을 호주에서 재개하는 걸 검토한다 그러죠. 세상은 망가지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조가 나옵니다. 먹고 살만 한 만 하니까 싸우는 거지 다 죽게 생겼는데 싸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확산시키면 지구는 벌써 망했어요. 지구는 벌써 망했어요. 그런데 인류는 사상 최대의 번영을 하고 가장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가장 부유한 계층이 많은 시대가 현시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산가치로 표창된 게 주식시장이에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상이에요. ppi가 자극될 거고 cpi로 나올 거고 물가가 당분간 압박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그런 달에서 자동차 살 사람들이 안 사겠냐는 거죠. 지금도 자동차 신청하면 몇 개월 기다려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동차 다 취소하나요? 한 번 현상을 보세요. 기업들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지 절단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어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트 푸시와 디멘드 풀 코스트 푸시는 좀 나쁜 거고 디멘드도 너무 강해서 가면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인플레는 어려워요. 중요한 건 연준이 인플레를 신경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주식시장도 속도 조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아주 급등하는 시장은 여관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을 어떻게 먹느냐 섹터별 순환이 빠릅니다. 가는 쪽에 엄청 밀어줘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는 거 놓치면 내년 농사 망쳐요. 여기서 잘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사람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플레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가격과 국부가 있으면 수요가 살아나질 않아. 그리고 공급이 있는데 지금 공급이 쇼티지가 나서 공급이 줄었어.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안에 균형가격이 이게 균형 이거 균형가격을 이게 물가지수로 보고 이게 국부로 보면 됩니다. 국민 산출량. 그런데 공급이 줄다 보니까 야 물가는 오르고 산출량은 떨어지는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디플레이에요. 이런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꼼짝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기했지만 다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뭘 하든지 수요를 옮깁니다. 이렇게. 수요를 확장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적당한 물가 상승에 총 캐파가 늘어나죠. 모든 시나리오는 같이 봐야 돼요. 한쪽만 보고 큰일 났다고 하면 이 디멘드가 올라가는지는 이제 경고형 치료제가 나오고 델타 베리가 없어지고 미국에서 과연 보복 소비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여행 못 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모든 게 다 관련돼서 사람들한테 풀어줘서 야 이제 통제 없어. 마음껏 해봐 그러면 그 잠복된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가봐야 되죠. 오늘도 리오프닝주 많이 뛰었지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어디가 뒤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 컨센트인데 이게 내년도 컨센트입니다. 이게 올 들어서 실적 발표를 두 번을 했어요. 1, 4분기 서프라이즈 2, 4분기 서프라이즈 3, 4분기도 서프라이즈입니다. 보나 마나예요.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서프라이즈의 연속인데 시장이 반응하라는 시장은 처음 봅니다. 그만큼 작년에 기조 효과가 굉장히 높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세 번째는 이번 지금 국가에 속해 있는 서글픔을 올해 코스피는 단단히 겪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가 사상 최대 분기 사상 최대 사상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를 실적을 해요. 기대되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2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3차례인데 3개 분기 서프라이즈 기록한 건 처음이에요. 3개 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실적을 보라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매 분기마다 픽아웃 얘기를 해요. 이번이 끝일걸? 그 지난 분기도 그랬잖아요. 그 지난 분기도 그랬어요. 가봐야 아는 거죠. 그걸 누가 아나요. 다만 지금 이런 흐름의 코스트 푸시 인상으로 봤을 때 4분기의 실적이 타격받는 거는 일정 부분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섹터별로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반도체 포지션이 제일 커요.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포지션이 큰데 올해의 특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간직 모든 섹터에 이익의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다 서프라이즈예요. 건설 서프라이즈 아닌 곳이 없습니다. 반도체 당연히 서프라이즈고요. 그런데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국내 기업 전체로 보면 이제 YOY로 비교한 YOY로 비교한 겁니다. 이게 20년대에는 YOY로 7%였어요. 19년대에 비해서 20년. 왜냐하면 20년은 팬데믹이 있었으니까 상반기에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플러스였어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팬데믹을 딛고도 20년도 플러스였는데 작년에 그러면 19년 대비해서 작년이 성장했다는 건 올해 72% 성장한다는 거는 이건 역대급 성장 말이 안 되는 성장을 한 거잖아요. YOY로 70%가 성장한다는 게 말이 드나요? 그런 성장을 한 해예요. 올해가. 근데 내년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계속 이런 각도로 성장을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지 이익이 떨어지지 않아요. 내년도 이익은 증익입니다. 올라갑니다. 반도체 부분을 보면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타격을 많이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언택트 사람들이 바깥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노트북 PC 사다 놓고 넷플릭스만 봤다는 거죠. 넷플릭스 작년에 엄청 호황이었죠. BBIG 호황이었죠. 지폐에 다 나타납니다. 반도체가 작년에 타격을 안 받았어요. 작년에 반도체가 견인을 한 게 맞아요.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올해 작년 대비해서 안 올랐죠. 반도체 올 초에 슈퍼사이클 하라더니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슈퍼사이클 얘기하던 사람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성장합니다. 역성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과 YY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과 역성장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하니까 올해 워낙 가파른 성장을 했고 작년에는 반도체 시대에 나쁜 성장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쁜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우려가 그냥 우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려일 수가 레버리징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 은 불가피 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하는 패턴을 정말 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업이면 우리가 부동산 목 좋다고 해서 사놓고 매일 시제 보면서 일이 일비 하지 않죠. 그런데 때 되면 부동산은 믿음이 있어요. 야 이거 깔고 앉아 있으면 지가 언젠가 올라갈 거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가끔 뭐 효과가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 급락하는 걸로 누구도 충격 먹지 않아요. 밤잠 못 자지 않아요. 주식은 매일매일 실시간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세에 내 마음이 계속 끌려다녀요. 그럼 지옥이 됩니다.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주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젤란 펀드의 가입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때는 따라잡아서 이 수익을 먹을 수 있고 떨어질 때는 내가 이걸 피할 수 있고 회피 심리가 생깁니다. 떨어질 때는 회피 심리가 생겨요. 다 팔고 끝낼 거야. 다시는 주식 안 해. 제가 30년 있으면서 수없이 봤는데 언제나 시장에 오르면 또 옵니다. 그리고 시장에 떨어지면 또 떠납니다. 그렇게 매일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하면 계좌가 올라갈 수가 없지요. 매일 비싸게 주고 싸게 파는데 자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좀 흥분해야 돼요. 평소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정말 저렴하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올 작년 연말 연초에 그렇게 사고 싶었던 종목들 비싸서 두려웠던 종목들이 지금 연가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사야죠. 분할해서 몰빵하지 말고 한 종목 다 때려놓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말고 관리를 통해서 내 직업이잖아요. 안정성을 갖춰야죠. 수익성 안정성을 같이 가야죠.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바벨 전략을 쓰시라. 같이 가면 채워지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시장이 폭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오늘 원래 반도체를 하기로 했으니까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텐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 죽었어요. 시장을 보면 전기전자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전기전자가 삼성전자를 보면 답인데 이게 업종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차트를 보면 차트라는 건 위치 파악에 도움이 돼요. 지금 대충 어느 위치에서 놀고 있구나. 이런 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직전 저점을 깨면 조금 더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한번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한번 놓고 보면 작년에 우리가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다 달려들어서 샀던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기단으로 보면 작년에 이렇게 막 올랐던 거는 갑자기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와서 뛰었어요. 그래서 슈퍼사이클 이었나 한번 봤더니 작년에 9월 달에 정말 대단했어요. 갑자기 12조 그 즉전에 팬데믹 때 6조까지 떨어졌던 게 2분기만에 따블이 올라요. 그리고 9조 9조 이번 분기에 지난 분기에 12조로 서프라이즈 나왔죠. 이번 분기에 15조 7천하 그래서 이번 8월달 발표가 되는데 이게 17조까지 지금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 위에 한번 보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건 6개월 선행하잖아요. 6개월 선행성이 있죠. 그러면 제가 사이클 한번 보여드렸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처럼 한번 사이클 막히면 2년씩 3년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아니고 지금의 사이클은 완벽하게 과점화된 공급업체가 재고 통제를 통해서 적시 대응을 합니다. 이번에 삼성이 P3 라인의 설비 투자 계획을 보면 적시 대응 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서베이를 발표했는데 내년도 상반기 1, 2분기에 좀 떨어질 것 같은 서베이를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슈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급망이 무너지니까 완성품인 디바이스 생산이 안 돼요. 자동차와 똑같은 일이 IT 디바이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삼성 폴더 부품 대박 쳤잖아요. 더 만들지 못합니다. 부품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수요의 절단인가요? 아니면 마찰적 쇼티지인가요? 이런 걸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4분기부터 1, 4분기까지 지금 현물 고정 가격이 고정 가격을 스팟 가격이 좀 떨어뜨렸다가 하락이 멈춘 상태에 있어요. 지금은 이 갭이 옛날에 2018년에는 10달러에서 2달러까지 떨어진 거였어요. 이제 2달러에서 4달러 올라왔다가 이제 고정가격 향선됐는데 여기서 하락 사이클이 나올까요? 한번 그런 걸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1, 4분기 실적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급망이 망가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 예측하기로 2분기 내지 3분기에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면 지금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소보장 같이 투자자는 이런 시기열이 달라야 돼요. 빠진 달에서 가격만 보고 종종거릴 게 아니라 다음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될지 스팟 가격도 추적을 해보고 현물가도 추적을 해보고 수요는 절단됐는지 추적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감을 잡아야 됩니다. 크게 투자하는 거죠. 차트 보고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트는 차트일 뿐입니다. 위치를 알려줘요. 지금이 위치가 안 좋게 보여요. 차트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의 기업 실적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거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추적을 해봐야 돼요. 리오프닝 주도 마찬가지죠. 더 나빠질 거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항공 꽝이잖아. 여객 수요. 더 나빠질 거 있어? 그러니까 가죠. 뭐라도 다시 재개되면 뭐 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 그렇게 추적을 해나가시면 한 발 앞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가 그렇게 괴롭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맞았을 때 쾌감이 있습니다. 내 예측이 맞아서 나온 성과는 나를 정말 나를 정말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초기 3년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힘이 생깁니다. 오늘은 어려운 시장에 시황으로 대체를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제 스타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우리 박원절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시황부터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직 만 3년이 되지 않은 저 투아나는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래도 교육비 내고 주식시장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함께 저희 박원절 위원님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절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식불패방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 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